막걸리 또 한번 모여요. 막걸리 128까지 하세요. 안중읍에 있는 바다방에 해물칼국습지입니다. 해물요리가 풍부하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1577에 1579, 안중본점이 031에 688, 381, 1010, 해물칼국습지 9,000원. 아주 굉장히 먹을만합니다. 막걸리 또 한번 모여요. 막걸리 128까지 하세요. 시원하고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이게 뭐예요? 통문어. 제목이 뭐예요? 통문어, 해물칼국습. 통문어, 해물칼국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문어, 해물칼국습. 이따가 먹은 다음에 나중에 달라를 먹어요. 이거 그냥 먹어야 돼요? 풀하고 먹어야 돼요? 네? 풀하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수라고? 수라고 먹으면 맛있지? 근데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떡해? 막걸리 할머니 왔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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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먹으니까 살살 잘라. 응. 손 나가야겠네. 손 나가야겠네. 여기 안중혁. 무슨 제목이 뭐예요? 이름이? 여기가 바다상에. 바다상에. 대피적인 음식에 속문어 gasket. 네. 멱지 않지? 안 매워요. 요거 문어는, 이거 송문어 먹은거에요? 네 맵지 않죠? 안 매워요 문어는 익었으니까 물에 담가서 바로 주세요 아 익었어요? 네 그거는 가보지 못하니까? 네 비싼건데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거에요? 네 그럼요 할머니들이 이제 128까지 살라고 응 많이 드세요 그래 또 먹는 맛거냐 할머니가 왔다고 하려고 네 그러지마 네 문어부터 먼저 드세요 네 문어부터 먼저 드세요 막걸리는 내가 제일 먹어 맛있죠? 아주 맛버리 좋아요 네 무슨 하나 안 먹어봐요 이거 잘라서 주세요 한번 잘라 드세요 이거 뭐지 막걸리는 막걸리는 뭐지 칼국수를 네 이제 조개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칼국수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칼국수를 먹으면 끝이에요 네 네 국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